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에요.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하이픈 기호 1개와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입력 마스크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고요.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크다 연산자 필요하고요. 영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L자 입력하시고요. 영문 입력할 수 있도록 하이픈 그 다음 숫자 두 자리 영영 입력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하이픈 입력하셨던 빼기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에 현재 작업하셨던 봉사기간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시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은 1부터 8까지 정수가 입력되도록 비트인 연산자를 입력하셔서요. B, E, T, W, E, E, N 1부터 8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1부터 8까지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본값에다가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D, A, T, E,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학생 테이블이니까요. 현재 작업하셨던 봉사 내역 테이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재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현재 아니오인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 중복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필드는 빔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빔 문자열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재학생 테이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추가 기간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범위 표시 추가 기간이란 이름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서식을 설정할 건 아니시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 추가 봉사 기간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침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봉사 기간 추가 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생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현재 봉사 내역 테이블은 있고요. 봉사 기간을 추가합니다. 봉사 기간에 기간 코드를 선택하셔서요. 봉사 내역의 기간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다음은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값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 속성에 가셔서 첫 번째 기본 보기의 속성을 그림과 같이 형식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하나씩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폼으로 수정하시고요.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가 몇 개라고 표시된 레코드 탐색 단추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2로 바꿔주시고 레코드 선택기 왼쪽에 삼각형 모양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시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형식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총시수는 현재 화면에서 너무 확대가 되었네요. 그냥 입력할게요. 총시수는 총 한 칸 띄고 시수는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총시수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썸 함수를 통해서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시수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현재 작업한 봉사 내역 입력 폼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봉사 내역 입력 폼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현재 폼 바닥글에요. TXT 봉사 시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학과가 회계 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F2 네 시프트 F2 눌러서 확대 창을 띄워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D-SUM 함수를 통해서 D-SUM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시수 필드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시수 필드의 합계 문제에서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수 필드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가조실 테이블이나 퍼리는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조건인데요. 조건은 학과 필드에 가서 학과 필드에 가서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문자 핵의 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D-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학생 정보 확인 위쪽에 명령 단추 CMD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요. 제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이따가 매크로 연결하실 건데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 저희는 폼을 지금 제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우리는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제학생 관리라고 선택합니다. 제학생 관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학생 정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제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는 제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실 거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매크로의 조건은 학번 필드의 값이 txt 학번에 해당하는 제학생 정보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서 클릭하셔서 점점점 작성기 조건은 학번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학번이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txt 학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따로 뭐 대화 상자 언급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제학생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제학생 보기 매크로는 닫아 주시고요. 학생 정보 확인 명령 단추 cmd 보기에서 클릭하면 우리는 제학생 보기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 가셨을 때 현재 작업하셨던 폼 완성 문제와 아래쪽에 총 시수 그 다음 아래쪽에 총 봉사 시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정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제학생 관리에 해당된 학생의 학번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봉사 내역 입력 폼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정렬 추가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날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형식 탭에서 문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연또은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연또을 Y를 4개 입력하시고 연 M이 월이 한 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M이라고 입력하시고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기간명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십니다. 본문 영역에 TXT 기간명을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겠다 중복 내용 숨기기 라고 선택하시고요. 예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은 전체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G-E-S 라고 입력하시고 M%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 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신 다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P-A-G-E 그 다음 텍스트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현재 작성된 내용과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오름 단추 그 다음에 내림 단추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할 수 있도록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술을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먼저 오름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더바이 정렬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수 필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시수 필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ASC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 원 정렬을 실행하겠습니다. 추르라고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같은 방법으로 내림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작성기 똑같이 하실 건데요. 오름과 동일하게 할 건데 내림으로만 수정할 거라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ASC 대신에 DESC DESC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리고 나서 닫기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보기 가셔서 현재 시수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하겠습니다.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현재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봉사 내용이 필요하고요. 봉사 날짜가 필요합니다.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 차순 할 거고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늘 요양원에 해당한 기간명을 가져오셔서 표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에다가 하늘 요양원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늘 요양원에 해당한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하늘 요양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하늘 요양원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샵샵샵은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급식 도우미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레코드가 8개 만나 확인해 보시고요. 2, 4, 6, 8, 8개 만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내용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봉사 기간과 그 다음 봉사 내역과 제약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기간명 학과명 기간명 학과명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봉사 해수는 봉사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아니 기간별 학과별 봉사 해수를 조회하는 크로스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 크로스텝 클릭하시고 현재 작업한 커리를 일단 저장을 하시면 봉사 해수 조회 커리일은 입력하시고 확인 아 네 우리가 지금 크로스텝을 클릭했는데 핵머리글 열머리글 설정하지 않고 저장하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설정하고 저장 다시 하겠습니다. 핵머리글 기간명은 핵머리글 학과는 열머리글 그 다음 봉사 코드는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봉사 코드는 문제에서 봉사 해수는 봉사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이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명 학과별 봉사 코드의 해수 표시했고요. 총 해수라는 필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봉사 코드를 하나 더 가져오셔서 핵머리글로 표시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개수는 표시하는데 앞에다가 총 해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고요. 총 해수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아까 저장이 안 돼서 저장 버튼 눌러서 봉사 해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수정할 부분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 일단 결과 살짝 볼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기간명 총 해수 그 다음에 관광경영가 국제통상가 그 다음에 금융정보가 해서 쭉 해당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장할까요? 예 눌릅니다. 다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그 다음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학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봉사 학생 수는 학번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학번필드 더블클릭하고요. 그 다음 학과별로 봉사 활동을 한 학생들의 총인원수와 총시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시수 시수에 해당한 데이터 봉사 내역에서 시수를 더블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선 학번필드를 가지고 봉사 학생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학번필드는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앞에다가 총 봉사 학생수라고 수정합니다. 봉사 봉사 학생수 학번필드를 가지고 와서 봉사 학생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총시수는 학계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표시할 필드명을 총시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성한 내용 저장 클릭하셔서 학과별 봉사 현황 학과별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결과를 결과를 살짝 보셨을 때 학과별 봉사 학생수 그 다음에 총시수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커리에 가셔서 봉사 현황 커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더블 클릭 봉사 날짜 그 다음 기간명 그 다음 시수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봉사 내용 더블 클릭합니다.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하여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현재 가져온 필드에 학과가 없는데 학과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을 작성할 건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일부를 입력받는다 라고 하니까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 변수에 입력된 데이터를 포함한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안쪽에 표시할 문구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이라고 작성합니다.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에 입력받아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럼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시고 테이블의 이름을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테이블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조회 학과 봉사 현황 그 다음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 커리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학과 현황 생성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클릭하셔서 조회 학과명의 일부를 경영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8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는 커리는 닫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작업한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이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실습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표시가 되었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들기 클릭하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제학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시수의 합계가 10 이상인 학생의 비고필드의 값을 우수 봉사 학생으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학생 테이블에 비고필드를 비고필드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비고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그 다음 학생 지금 제학생의 학번필드를 가지고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필드와 일치한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의 비고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고필드의 값을 우수 봉사 학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업데이트 할 내용은 우수 봉사 학생 그 다음 조건은 학번필드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문제에서 인 연산자와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인이라고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저희는 학번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프럼 문제에 나와있는 봉사 내역 테이블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번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할 거고요. 학번필드는 그룹을 지어서 GROUP GROUP BY 그 다음 조건은 학번필드를 이용해서 그룹을 작성하고 다음 HAVING 조건은 합계가 SUM 시수 필드의 합계가 크거나 같습니까? 1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문제에서요 시수의 합계가 10 이상인 이라는 조건을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커리 이름을 우수봉사 학생 처리 우수봉사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클릭하시면 총 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한 커리는 닫으시고 우리는 재학생 테이블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비고란에 시수의 합계가 10 이상인 데이터에 비고란에 우수봉사 학생이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재학생 탭을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